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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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포항 김성 돌아가야 할 때가 있다 막배 떠난 한국의 수상 때문이 아니라 대기실에 쪼그려앉은 논판의 복숭아 때문에 짐오르고 다친 것들이 안쓰러워 애써 빛깔 좋은 과육을 고르다가 내 몸속의 상처 덧날 때가 있다 먼 곳을 돌아온 열매로 보이는 상처만 상처가 아니어서 아직 푸른 새내의 눈이 안 뜬 이토록 비단가 손가락을 더듬어 심장을 찬다 가끔씩 건물처럼 떨어지는 삶이니 고동소리 고동소리 들렸던가 사랑했던가 가슴팍에 수십개 화늘을 꽂고도 상처가 상처인 줄 모르는 재롱처럼 피 한 방울 후련하게 흘려보지 못하고 휘저 휘저 하고 또 오는 목포와 아무도 사랑하지 못해 아프기보다는 열렬히 사랑하다 버림받기를 떠나간 망패가 내 몸속으로 들어온다